안녕하세요. 정가TV의 재민입니다. 국악개론 6. 정률과 변률 황종으로부터 3분손일과 3분이기를 번갈아 시행하여 11률이 생성됩니다. 생성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황종을 3분손이라여 임종 임종을 3분이기라여 태주 태주를 3분손이라여 남녀 남녀를 3분이기라여 고선 고선을 3분손이라여 응종 응종을 3분이기라여 유빈 유빈을 3분손이라여 청대려가 나옵니다. 청대려는 대려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임으로 청대려 율관을 2배로 길게 하면 대려 율관이 됩니다. 청대려로부터 계속 3분손익으로 율관을 만듭니다. 청대려를 3분이기라여 이칙 이칙을 3분손이라여 청협종이 나옵니다. 청협종은 한 옥타브 높은 협종이므로 청협종 율관을 2배로 길게 하면 협종 율관이 됩니다. 청협종을 3분이기라면 무역 무역을 3분손이라면 청중려가 나옵니다. 청중려는 한 옥타브 높은 중려이므로 청중려를 2배로 길게 하면 중려 율관이 됩니다. 드디어 황종으로부터 11율이 다 나와서 12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3분손익은 완료된 듯 합니다. 12율이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분손익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율관인 중려로부터 3분손익은 6번 더 진행합니다. 먼저 중려를 3분이기라여 황종을 만듭니다. 이 황종은 다시 생긴 황종이므로 송나라의 철학자 주자는 재생황종이라고 부릅니다. 재생황종은 원래의 황종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두 개의 황종을 구별하기 위해 원래의 황종을 정률황종, 재생황종을 변률황종이라고 합니다. 이 황종을 3분손이라면 임종이 다시 생깁니다. 재생임종은 원래의 임종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의 임종을 정률임종, 재생임종을 변률임종이라고 합니다. 이 임종을 3분익이라면 태주가 다시 생깁니다. 재생태주는 원래의 태주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의 태주를 정률태주, 재생태주를 변률태주라고 합니다. 이 태주를 3분손이라면 남녀가 새로 생깁니다. 재생남녀는 원래의 남녀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의 남녀를 정률남녀, 재생남녀를 변률남녀라고 합니다. 이 남녀를 3분익이라면 고선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생긴 고선은 원래의 고선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의 고선을 정률고선, 재생고선을 변률고선이라고 합니다. 이 고선을 3분손이라면 다시 응종이 생깁니다. 재생응종은 원래의 응종보다 음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의 응종을 정률응종, 재생응종을 변률응종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황종과 이것으로부터 생긴 11율은 정률12율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긴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은 변률입니다. 중성은 중간소리를 말합니다. 중성의 12율에는 정률12개와 변률6개가 있습니다. 황종, 임종, 태주, 남녀, 고선, 응종은 정률도 있고 변률도 있습니다. 반면 대려, 협종, 중려, 유빈, 이칙, 무역은 정률만 있고 변률은 없습니다. 악국에서는 한 옥타브 높은 음, 즉 청성도 사용합니다. 청성은 중성 율관의 절반 길이에서 나오는 음임으로 반율이라고 합니다. 중성에는 정률12개와 변율6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율관을 절반으로 잘라서 나는 반율도 각각 12개, 6개입니다. 다시 말해 정률의 반율은 12개, 변율의 반율은 6개입니다. 변율의 반율을 변반율 또는 변반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국악은 정률만을 사용하지 않고 변율도 사용할까요? 그것은 좋은 김을 위해서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토론합니다. 국악에는 악, 당악, 향악이 있습니다. 이 중 근본은 악입니다. 악은 중국 고전음악의 토대를 둔 것입니다. 악은 두 옥타브, 즉 중성과 청성을 사용합니다. 중성에는 정률12개와 변율6개, 그리고 청성에는 정률의 반율12개와 변율의 반율6개가 있습니다. 악에는 중성18개 더하기 청성18개 하여 모두 36개의 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악곡에서 중성의 변율6개 중 황종, 퇴주, 고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반율6개 중 웅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율은 모두 12개인데 4개는 사용하지 않고 8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률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성의 정률12개는 모두 사용하지만 청성, 반율중, 황종, 임종, 남녀, 응종 이 4개의 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률은 모두 24개인데 20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악은 정률24개 중 20개의 음만 사용하고 변율12개 중에서 8개의 음만 사용합니다. 악은 정률20개 더하기 변율8개 하여 모두 28개의 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률과 변율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정가가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